내가 두렵고 겁이 나고 걱정되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음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전 정조극장 때 그 사도세자의 적들이라는 편에서 당시 김상로, 홍계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도세자를 끊임없이 음해했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홍계희, 김상로는 이 사도세자의 적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고요. 또 오늘 살펴볼 이 정조의 적들 가운데 두 사람을 꼽자면 바로 정우경과 홍인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정조극장에서 한 번씩 등장했던 인물들인데요. 이 정우경 같은 경우에는 정조의 고모인 화환홍주의 양자이고요. 그리고 홍인안은 그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두 정조의 친척들인데 이 친척들이 바로 정조가 자신의 정적으로 손꼽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정조가 직접 쓴 일기인 조년각 일기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정조가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정우경과 홍인안은 서로 잘 맞지는 않았지만 나를 원망하는 마음은 두 역적이 모두 똑같았다. 이 무리들의 심보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무고하고 나를 위태롭게 만들고 나를 핍박할까를 고민하는 것이었다. 그가 정조가 자신의 친척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우경과 홍인안 이 두 사람이 항상 자신을 배척했고 무고했고 위태롭게 만들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모두 사형을 당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생물연대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1776년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1776년이 바로 정조가 즉위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정조가 가장 먼저 숙청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처단하고 나서 그 경위를 이제 명의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히게 되는데요. 특히 명의록에 가장 주목되는 사료가 바로 권두에 첨부되어 있는 정조의 일기인 조년각 일기인데요. 이 조년각 일기는 정조가 왕이 되기 1년 전인 1775년부터 1776년까지 정조가 직접 기록한 일기예요. 그래서 홍인안과 정우경을 처단할 때 그 증거자료로 삼았던 기록이 바로 정조의 일기인 이 조년각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자신이 그 새손 시절에 써왔던 이 조년각 일기를 이 신하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 일기를 본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신하들이 정조의 일기를 읽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이 전하께서 내려주신 일기를 열람하고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게 되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놀랍기가 그지없고 한 단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이 신하들도 정조가 이런 상황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전하께서 이렇게까지 갖가지 고난과 위험을 겪으셨는데도 그동안 신들은 멍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관심하게 지내면서 이런 일들을 막지 못했으니 신들의 우매하고 늑장 부린 죄는 만번 죽어도 모자랍니다. 그가 신하들은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조가 왕세손 시절에 이런 숱한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신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멍하니 아무것도 모른 채 무관심하게 지냈던 이 죄는 만번 죽어도 모자라다. 이 정조 일기를 보고 나서 뒤늦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정조가 어느 정도로 그 갖가지 고난과 위험을 겪었길래 지금 신하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조가 당시에 느꼈던 불안과 위험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조의 일기인 조년각 일기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조년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조가 책을 보거나 평소에 독서를 하던 곳이에요. 현재 그 건물은 남아있지가 않은데요. 그 지금의 경의궁을 가시면은 여기에 경의궁의 본궁이라고 할 수 있는 숭정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숭정전 오른쪽에 이 흥정당이라고 해서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흥정당 남쪽에 있었던 곳이 바로 조년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상으로는 남아있지가 않은데 당시에는 2층 규모에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건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조가 평소에는 이곳 조년각에 기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조 스스로 이 조년각이라는 건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년각은 역대 왕세자들이 강독하던 집이었으나 뒤에 패해졌다. 영조께서 내게 이 각에서 독서를 하게 했다. 이곳은 내가 장설을 한 곳이기도 하다. 내가 거쳐하는 외실이 바로 조년각이다. 매양 조회가 끝나면 밤중까지 이곳에서 책을 봤다. 그 예전에 영화 영린을 보시면 그 정조 즉위 초에 있었던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때 자객이 침투했던 건물이 바로 조년각입니다. 이게 정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도 바로 그 정조의 이 독서 장소인 조년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자기가 쓴 일기를 조년각 일기라고 한 것은 자기가 평소에 기가하고 있었던 그 정각의 이름을 따서 그 조년각 일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조년각 일기를 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년각 일기 11월 27일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흉도들이 하수인들이 널리 심어놓고 밤낮으로 나의 동정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를 염탐하여 위협할 빌미로 삼았다. 내가 글을 써서 책상 위에 놓아두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살펴본 뒤에 정우겸에게 보고하여 훗날 공갈할 단서로 삼았다. 그러므로 사소하게 글지는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조년각 일기를 보면 정조가 가장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우겸과 홍인안의 감시와 사찰 부분입니다. 정조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사찰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조가 일기를 끝까지 남기려고 해요. 이제 그 이유를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에 기록하는 것은 더욱 들켜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는 상황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간신히 기억해내어 기록해두려는 것이다. 그가 지금 이렇게 365일 감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기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일기를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이 상황을 후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나한테 하고 있는 짓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쓴 일기를 신하들에게 열람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일기를 증거자료로 삼아서 이 홍인안이라든지 정우겸을 숙청을 하거든요. 이때 정조가 신하들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보잘것없는 과인이 지난날 가만히 앉아 괴로움을 당한 모든 일을 이미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였으니 다시 차마 글로 적고 싶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정조가 그 왕세손 시절에 있었던 그 괴로움, 그 위태로운 상황들을 모두 낱낱이 일기로 다 적어서 이 훗날의 상황에 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쓴 이 일기를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조년각일기 5월 3일 기록인데요.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나는 홀로 고립된 처지인지라 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머리를 숙여가며 애써가면서 명을 들었으니 그 당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옳다 해야 했고 또 무슨 일을 하면 나는 좋다고 해야 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차기 국왕이 이렇게까지 그 신하들 몇 명한테 쩔쩔맬 수가 있을까. 대체 그 적들의 이 위세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면서 이 명을 들어야 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정조가 꼼짝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또 정조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5월 3일 기록을 보면 저들이 나를 손안의 물건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잡고 놓아주고 주고 빼앗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 내가 두렵고 겁이 나고 걱정되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음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러분들은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 원문을 보면 영역 무생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자는 차라리라는 뜻이거든요. 차라리 이 무생지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살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 이 당시에 그 적들이 이 정조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정조가 이런 말을 그 일기에다가 썼을까요? 그 뿐만 아니라 정조가 이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끝내 저위를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계왕의 자리인데요. 이 저위를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정조의 처지나 상황이 말도 못할 정도로 위태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대체 그 정우경과 홍인화는 이 차기 국왕인 정조에게 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정조를 이렇게 핍박하고 위태롭게 했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정조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는지 이 뒤에 이야기들을 실제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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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